이런 부분들은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다 그냥 책로병사로부터 예외가 없는 거죠. 흥망성세로부터. 그렇게 길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빈곤에서 이런 출발해 가지고 분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뛰다가 피크를 치고 내리막을 걷고 곤두박질을 치고 이런 것이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냥 흥망성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제가 지금 보는 한국인들은 10년 전에 한국인하고 20년 전에 한국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을 가슴 아파했지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영원히 뭐 잘나갈 수는 없는 건 거죠. 다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구글 문제 구글 문제인데 구글의 이제 검색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이 ai 타임스 참 신문을 잘 만듭니다. 예산도 좀 제약적일 것이고 인력도 많지 않을 건데 이 ai 타임스가 참 매체가 뛰어나네요.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매체를 잘 만들고 있구나. 그 매체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을 보니까 9월 24일 뉴스 브리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i 챗봇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구글이 긴장하는 이유는 이 뉴스 브리핑도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뛰어난 어떻게 신문을 이렇게 잘 만들까 한국의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경제 신문들이 ai 섹션이 어마어마하게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이해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겁니다. ai 타임스는 정말 그런 면에서 칭찬할 만한 그런 매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ai 챗봇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구글이 긴장하는 이유는 대충 제목만 보면 검색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미국 전문 매체 디인포베이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디인포베이션의 구독자 가운데 77%가 챗GPT나 다른 ai 챗봇 퍼플렉스 같은 것을 주로 기존 웹 대신 웹 검색 대신에 사용한다. 77%가 챗GPT의 이름 사용자 77%가 검색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4분의 1 정도는 구글보다 챗GPT를 검색에 더 많이 사용한다. 구글이 제국처럼 엄청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설마 구글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선입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5%는 구글보다 챗GPT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ai 검색을 구글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 느끼는 겁니다. 아예 구글 검색이 지금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여러분들 혼란을 겪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색용으로 쓰는 것이 77%가 검색을 쓰는 겁니다. 구글의 이름 검색이 흔들릴 겁니다. ai 챗봇을 실제 접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검색 기능을 압도적인 비유로 차지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디인포베이션 외에 메타 ai라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매체는 별도 제품 형태로 출시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챗 등 소셜미드에 붙어있는 기능 현재 8개 언어로 22개국의 서비스 육인데 국내는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페이스북의 이런 부가 기능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그냥 메타가 여러분들 제공하는 라마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메타 ai도 검색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내부정보가 나왔다. 그리고 메타가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왓챗이나 페이스북 사용자가 챗봇을 많이 사용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의 사용자가 없었다. 구글이 긴장하는 이유다. 긴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채치 pt 등장 이후에도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오픈 ai사가 서치 gpt를 출시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ai 챗봇이 음성빛으로 진화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웹 사용 패턴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다. 영원한 성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글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구글의 여러분 10년치입니다. 10년은 상당히 양호하게 여러분들 주식이 10년 전에 샀으면 4.6배 정도가 가치가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년입니다. 10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푸른색은 s&p500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라색 가까운 것은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qqq 상장지수 펀드 여러분들 가격 상승률입니다. 맨 위에 주홍색이 구글 여러분들 주식입니다. 10년 정도로 보게 되면 qqq를 여러분들 능가한 겁니다. 건수한 차이로 구글이 5년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여러분 육박합니다. 1.6배 구글이 늘었고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qqq가 1.5배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을 보게 되면 qqq가 30% 구글이 15.87%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위험한 개별 주식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성장률이 낮은데 왜 구글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1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을 보시게 되면 qqq가 34.97% 구글이 23.81%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뭘 이야기 한 겁니까? 지난 10년은 건수한 격차로 구글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5년 3년 1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점이 qqq보다 더 주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별 기업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 프레미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qqq보다 압도적으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10년은 조금 올랐는데 5년 3년 1년으로 줄이게 되면 나스닥 상장지수 펀드를 사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거기다가 금색 문제까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내 이야기고 투자 전문가든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온라인 서치는 구글이 여러분들을 구글의 온라인 검색은 오픈 ai 사이의 서치 gpt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항상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 습니까 권위에 명종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내노라는 미국의 내노라는 여러분들 정권시장 분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아예 구글이 그렇게 앞으로 매가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 20% 정도 더 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ai 검색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검색 엔진에 진입 장비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소비자지 않습니까 검색 소비자. 검색 소비자로서 최일선에서 활동해보게 되면 검색 사람들 여러분들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구글 검색량이 저의 경우는 현지하게 줄어든 겁니다. 구글을 미워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검색을 하는 패턴 자체나 그런 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글 검색이 위협받을 것 같냐. 보시기에는 검색 시장의 미래 ai가 아주 똑똑합니다. ai 기반 검색의 부상. 전통적인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ai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검색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구소에 있는 이런 박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경험의 핵식. 키워드 검색보다 이런 대화형 검색이 훨씬 더 사용자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검색과 ai 융합 다 뭡니까. 구글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ai 챗봇 등장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값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글로벌 검색 엔진 점유율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ai 이름 타임스의 기자가 했던 이야기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이미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위를 맹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글의 검색에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뛰어들기 힘들다. 아닙니다. 고객들은 그냥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겁니다. 그냥 아니다 하면 그냥 검색 바뀌는 겁니다. 제가 바뀌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의 상당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고 ai 씨가 답한 부분을 접목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구글을 비롯한 기존 검색 엔진 기업들은 이에 적응하고 혁신해야 되는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공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공한 일종의 토대를 버리고 새로운 범위가 토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이든 뭐든 간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신생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서치 gpt나 퍼플렉스티 같은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앞으로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 진짜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여러분들 가십 주제를 현저하게 줄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방송 내용을 계속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제가 나이가 10년 20년 30년이 가더라도 정말 유익한 것 시대 변화를 착하게 읽고 이해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밸류가 있는 여러분들 방송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만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